의무, 책임 이러한 미래의 의무감은 다양한 종류의 관계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전하다, 전달하다, 나르다 정보가 이런 첨단 기술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이 웬일인지 전달되는 내용에 권위를 더해준다. 갈증, 열망, 갈망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체 시계는 혈압, 체온, 배고픔, 그리고 갈증의 일상적 변화의 원인이 된다. 각자, 제각기 남자의 경우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할 것이다. 논쟁, 논의, 논쟁하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한 논쟁은 수세기에 걸쳐서 열정에 불을 지펴왔다. 위도, 재량, 여지 이런 데이터는 아마도 위치에 따른 것으로 장소, 주소, 길, 혹은 경계의 위도와 경도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루이즈의 어머니는 이런 협박의 전략을 그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통합하다, 완전한 1학년과 3학년 선생님들은 음악을 그들의 정규 수학교실에 통합할 수 있었다. 세탁물, 빨랫감, 세탁소 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들을 빨랫감 속에 넣지 못하는 거니? 목소리의 소리를 내는 대중음악이 작곡된 대로 정확히 노래가 불리는 경우는 드물 것이며, 가수가 그 소리를 내는 부분을 꾸며서 그것의 모양 내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